궁녀들은 다들 새손좌아가 무섭다고 호랑이 동궁마마라고 부른다? 하지만 난... 새손좌아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. 네가 서고를 지키는 궁녀냐? 국본의 언행은 함부로 여 뜯는 게 아니다. 대체 누구십니까? 누구시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개몰이십니까? 어허! 무험하다! 경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이상한 놈을 따보겠네. 경악께서 너더러 반성문을 써오라 신다. 이렇게 아랫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 성군이 되시겠습니까? 오늘은 처음이라 시선이 갔을 뿐이다. 늘 옆에 있다면 결국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. 차라리 잘된 것이지요. 저하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.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헐헐 휘날리네.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.